저희 동아일보가 오늘 앞서 예고 드렸던 것처럼 상당히 충격적인 단독 보도를 했습니다. 영화 무관도에 대해서 제가 설명해 드린 바 있는데 두 번째 이야기는 바로 이 영화 무관도와 관련이 있습니다. 주제 살펴보시죠. 지금부터 이 이야기 시작합니다. 나무 무관도처럼 무관도 진짜 제가 어렸을 때 재밌게 봤던 영화고 제가 한 세 번은 다시 봤던 영화입니다. 양조이와 유덕화 씨가 여론을 펼쳤던 홍콩 영화인데 조폭의 일원이었던 유덕화를 검찰로 조폭이 보내는 겁니다. 그리고 경찰은 양조이를 조폭으로 위장시켜서 조폭에 심어놓습니다. 조폭과 경찰 간의 숨 막히는 첩보 심리 드라마 무관도 그런데 갑자기 이 무관도 영화가 나무 녹취록에서 왜 등장했을까요? 나무군 그 화천대유 일당들은 영화 무관도를 어떤 의미로 언급했던 걸까요? 이 녹취록에 대한 향후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 측의 입장이 나올 텐데 아직은 오늘 보도이기 때문에 따끈따끈한 보도이기 때문에 입장이 안 나왔는데 어떤 입장 내놓을지가 이번 대선에서 초유의 관심사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그 이야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나무 변호사의 녹취 동아일보가 단독 보도하고 있습니다. 대장동은 4천억짜리 도둑질이다. 와 제목부터 충격적입니다. 4천억 원짜리 도둑질하는데 완벽하게 하자. 정연학 녹취록이에요. 이거는 문제되면 게이트 수준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도배한다. 예언을 했어요. 2014년 11월 5일 정연학 녹취록에 남욱 변호사가 정연학 회계사와 자기들끼리 얘기하는데 예언을 해놓은 겁니다. 이거는 4천억짜리 도둑질이고 문제되면 게이트 수준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도배한다. 도배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런데 2004년 11월에 이 얘기를 하고서 2015년 2월 6일 이듬해 불과 얼마 뒤에 화천대유가 설립됩니다. 2015년 2월 14일 대장동 개발 사업자 공모해요. 사업 공모전에 배당금을 정했다는 의혹. 실제로 화천대유 청와돈인 1, 7호 대장동 사업에서 분양 수익 제외하고 배당금으로만 4,040억 수익을 냅니다. 4천억짜리 도둑질이다라고 그 직전에 자기들끼리 얘기를 했는데 배당금으로 화천대유가 가져간 게 수익 제외하고 분양 수익 제외하고 4천억 원을 가져갔으니 딱 4천억짜리 도둑질을 한 셈이 된 것 아니냐라는 게 대장동의 의혹의 핵심인 겁니다. 뭔가 맞아떨어진다는 느낌. 물론 여기서 대장동 의혹의 몸통이 누구냐를 두고 여야가 논방을 벌이고 있다라는 것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다만 화천대유 일당이 2014년도에 이미 4천억짜리 도둑질을 하기로 계획하고 모의하고 화천대유를 설립하고 들어간 거 아니냐. 대장동 사업에. 라는 의혹이 이 녹취록에서 제공된다라는 거고요. 여기서 두 번째 이야기가 두 번째 장면이 나오는데 검찰 추궁에 이들이 어떻게 얘기했느냐. 4천억 도둑질 발언에 대해서 함께 보시죠. 동아일보 보도로 이어집니다. 2021년 10월 검찰 조사 중 검찰이 추궁하죠. 정상적인 검찰이라면 추궁해야죠. 이거 알고. 그러자 남욱 변호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김만배 씨가 게이트라고 말하면서 4천억짜리 도둑질일 수 있다고 했다. 화천대유가 하나은행 뒤에 숨어 있었으니까 그런 취지로 말한 것이다. 정행하기 정리해서 뽑아온 자료 보고 4천억 원이라는 돈을 특정했던 것 같다라고 남욱 변호사가 검찰 조사에서 다 시인을 했다라는 겁니다. 동아일보 취재 내용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 화천대유 일당 등은 영화 하나를 인용합니다. 녹취록에 따르면. 그 영화가 앞서 제가 계속 얘기했던 유덕화 양조이. 유덕화 양조이는 화천대유와 무관합니다. 무관도를 언급합니다. 함께 보시죠. 남욱, 정영학, 하나은행 관계자가 2014년 11월에 만났다라는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남욱, 무관도 영화 찍는 것처럼 성남도시개발공사로 추정되는 공사. 공사 안에 우리 사람 넣어놨다. 그런데 실제로 화천대유 일당 중에 정민용 변호사가 성남도시개발공사 투자사업팀장이었습니다. 2014년이에요. 화천대유 설립하기도 전에. 우리 사람 넣어놨다. 무관도처럼. 결국 2014년 모의한 것대로 4천억 도둑질을 하고 무관도처럼 우리 사람을 넣어놓는 건 아니냐라는 의심을 동아일보는 오늘 집중적으로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기자. 이거 2014년이에요. 화천대유 만들기 전이에요. 정영학, 김만배, 남욱 등이 논의한 대로 결과적으로 다 이루어졌네요. 4천억 도둑질을 했고 정민용 변호사까지 도시개발공사에 심어놨잖아요. 마치 무관도처럼. 정말 약간 소름끼칠 정도의 예측력이죠. 저 지금 소름돋았어요. 2014년 11월에 한 얘기인데 그것이 지난해 다 그대로 실현됐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4천억 원짜리 도둑질을 하는데 정확하게 배당이익이, 분양이익을 뺀 배당이익이 4,040억 원이죠. 그리고 또 왜 도둑질을 얘기했냐 그러면 저기 또 변호사가 검찰 진술하지만 하나은행 뒤에 숨었기 때문이다. 정확하게 그 다음에 성남의 뜰이 대장동 개발사업의 시행사를 선정되는데 하나은행 컨소시엄이죠. 그런데 실제 화천대유의 지분은 1%가 채 안 됐습니다. 그런데 배당이익의 대부분을 가져갔습니다. 결국 하나하나 컨소시엄 뒤에 화천대유가 숨어서 그대로 4천억을 가져온 거죠. 그것을 지난해 다 실현을 했죠. 그리고 나서 지난해 그 게이트가 터졌죠. 그러니까 한 7년 전에 예측한 것들이 그대로 지금 이루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건 뭘 의미하는 거죠? 그야말로 대장동 개발사업이 검찰도 그렇게 공소했었지만 화천대유가 원하는 대로 다 됐다는 겁니다. 아니 원하는 대로 다 됐잖아요 지금. 공모지침서 자체를 화천대유가 요구한 대로 그대로 만들어줬고 그래서도 또 시행선정을 화천대유에게 유일하게 점수를 줘서 그대로 따게 해서 시행사를 그대로 하게 해줬고 그리고 나서 중요한 거는 대장동 부지를 수용하고 개발하는 데 있어서 화천대유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졌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여기서 영화 무관도와 다른 점 하나를 저는 찾아냈어요. 영화 무관도에서는 조폭이 경찰 안에 그리고 반대로 조폭을 단속해야 하는 경찰도 조폭 안에 뿌락지를 심어놓습니다. 이런 말씀은 안 되는데. 정보위원을 심어놓습니다. 하지만 화천대유 일당을 감독 감시해야 할 성남시 측의 누군가는 화천대유 쪽에 없었다라는 게 영화와 다른 거군요. 없었다는 게 아니라 결탁을 했다는 게 더 중요한 거죠. 오히려 더 나아졌죠.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어쨌든 성남시의 산하단체인데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유동규 사장 직무대리가 거기에 결탁을 한 거죠. 감시라는 게 아니라 그리고 얘기한 것처럼 오히려 남욱 변호사, 정화경 회계사의 지인들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채용이 돼서 이 사업을 다 주무르게 판을 만들어준 거죠. 그게 대장동 게이트의 대장동 사업의 대장동 특혜 의혹의 본질이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녹취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국민 여러분, 저희 김지혜 돌직고 쇼를 시청하고 계신, 지금 이 시간 시청하고 계신 많은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대장동 비리 의혹입니다. 그런데 이 대장동 의혹의 게이트가 민주당에서는 윤석열이 게이트다라고 최근 이재명 후보는 공세했고 윤석열 후보는 계속 바로 성남시장인 이재명 시장이 게이트다, 몸통이다라고 서로 공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여의 의견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박정원 시장님. 결국에는 국민 여러분께서 판단하실 문제라고 봐요. 어느 날 갑자기 금과 억조처럼 해서 판넬을 들면서 여기서 나오는 그분이라는 것은 내가 아니라 또 다른 대법관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랬던 그 중요했던 녹취록에 이게 다 나오는 거예요. 지금 얘기했던 것처럼 4천억 수익 될 거다. 그다음에 우리 사람 거기 심어놨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이재명 후보는 그게 말이 바뀌어서 윤석열 게이트라고 얘기하는데 도대체 무슨 근거로 윤석열 게이트라고 얘기를 하는지 저는 이해를 못하겠고요. 이게 과연 이 녹취록에서 나오는 이 모든 것들을 과연 민주당은 이재명 후보는 뭐라고 얘기할지 저는 이제는 뭐라고 얘기해야 될 때라고 봅니다. 계속 그냥 정치적 공세로 이거는 국민의힘이 다 한 거고 윤석열 게이트라고 얘기하는 게 과연 얼마나 많은 국민들을 납득시킬 수 있는 논리인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좀 전에 앵커께서 뭐 무관도하고 다른 점이 하나 있다라고 얘기는 합니다만 저는 다른 점이 아니라고 봐요. 우리가 지금까지 이 녹취록만 봤으니까 그런데 또 다른 매체는 이런 녹취록이 또 나왔다고 얘기해요. 이재명 후보가 그렇게 중요시했던 정진상 부실장과 김만배 이 일당들이 의형제를 맺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쪽 성남시 쪽에도 소위 말하는 정보원이 있었던 거예요. 이게 녹취록이 다 사실이라면. 그러니까 무관도하고 다른 게 아니라 무관도를 너무나 똑같이 닮았던 정말 정교하게 설계된 이 대장동의 실체가 녹취록이 사실이라면 드러나는 순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아침 저희 동아일보가 단독 보도한 내용이기 때문에 여야 입장 아직 공식적인 입장이 잘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저희 돌직구쇼에서 여야를 대표해서 두 분의 입장이 아마 공식적인 첫 입장이 될 것으로 보여요. 야당에서는 용하 무관도처럼 이재명 후보가 결탁해서 당한 거 아니냐라는 의혹을 지금 제기했고 그렇다면 여당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여당을 대표한다기보다는 여당의 계속 이야기하는 게 일관된 겁니다. 돈의 흐름을 쫓자.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정황상 우리가 회색의 여지가 있는데 결국에는 그것도 돈을 수익을 불법적으로 취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주된 목적은 돈이기 때문에 돈의 흐름을 쫓자라는 것이고 녹취록만 봤을 때 계속 보면 예를 들어 공사 중에 우리 사람을 심었다는데 2014년도면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재선식인데 만약에 계속 국민의힘당이 계속 몇 달 동안 몸통은 이재명이라고 했다면 이분들은 공사 안에 우리 사람 넣어놨다는 게 아니고 야 시장 우리 사람 다시 내가 만들었어. 우리가 만들었어. 이렇게 하면 저는 합리적 의심이 아니라 이건 진실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몸통은 이재명 후보인데 왜 공사 안에 우리 사람 넣을 필요가 없는 것이거든요. 저 당시에 계속 저희가 주장하는 것은 2014년입니다. 지금과 완전히 다른 것이 미분양 사항에 굉장히 힘든 사항에 자금이 굉장히 얻기 힘들어요. 그래서 하나은행 컨소시엄도 그때가 7천억 정도 투자를 했는데 수익을 화천대유로 몰아줬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이 의혹이 진실로 돼서 결국에는 곽상도가 자기 아들을 그쪽에 취업하면서 퇴직금 50억 주는 국가가 어디 있으며 기업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 저분이 대구 중랑구 보궐선거를 만들어본 장본이잖아요. 그리고 나서 저희가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나 민주당 입장에서나 윤석열 게이트라고 하는 이유는 국민의힘당이 이재명 게이트고 몸통 이재명을 자꾸 주장을 하다 보면 결국에는 이게 최초로 가게 되면 2000년 초반에 결국에는 대장동 사업을 하기 위해 부산저축은행 1,700억대 불법 저축 브로커 10억을 받았다고 했는데도 박용수 특검은 괜찮다고 하면서 기소조차 안 했고 2년 뒤에 기소돼서 구속이 됐는데 그 당시에 검사가 윤석열 중앙지검 검사였기 때문에 이때 만약에 좀 더 공정하게 했었으면 이런 사태가 일어나지 않았다는 의미에서 공격을 했기 때문에 맞받아친 의미다 있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야의 이견 들어봤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